식신로드 MC 현령씨에게 새로운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식신로드 6회에서는 현령씨의 마음을 사로잡는 사람은 시크릿가든에서 열혈 중인 현빈씨라고 밝혔는데요. 현령씨는 현빈씨에게 그가 없었으면 이번 겨울이 더욱 외로웠을 것이라는 말과 함께 영상 메시지를 띄웠습니다. 최고의 MC 4명과 게스트 레인보우가 꾸미는 리얼 공복 브라이어티 식신로드 연말 특집 6회는 오늘 밤 11시 와이스타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